네 알겠습니다 기여를 드릴 거니까 이번에 진짜 아 제발 추임새면 빼주세요 아 어 재밌는 거 하나 가시죠 자꾸 한숨을 아까 우리 코트님께서 하짜를 진짜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어 저는 노인 역할도 좋습니다 노인 역할이? 방금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싸울 때 내가 하고 싶었어 에이 엽혔네요 미쳤어 흡오래들이 있잖아 술집 다닌다고 술집 욕만 아니지 아 저거요? 네 어 근데 저는 이제 배워야 되가지고 그 제가 지금 별로였어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닥창이 병신새끼야 그만해 방 진행해야 되잖아 왜 자꾸 막아 세우나 여쭤보는 거잖아 이 자식아 추임새가 좀 아 늦게 집중하는데 몰입하는데 숨쉬고 아 이거 우영우 역할을 하신 분 존경합니다 어 처음으로 드라마가 보고 싶었어 아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여러분 코트 제기라는 코트 맞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맞아요? 닥창이 병신새끼야 저새끼 내리고 이남이녀예요 아 아 그걸 자꾸 삼투명이 했겠구나 아 우영우 형님 너무 좋았어 처음으로 시청자들이 몰입했어 소혜님 소혜님 아니 소혜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 긴 대사량을 절지 않고 읽는다? 이거 자체가 좀 저분 지능이 높으시네요 그러니까 지능이? 아 네 흠 도둑들 맛있을 것 같은데 합자 도둑들 가시죠 바로 간다고요? 좋습니다 뭐 더 있어요? 네 범죄와의 전쟁도 있고 범죄와의 전쟁은 사투리를 써야 되니까 도둑들로 가시죠 도둑들 도둑들 야 짐한이? 링크주세요 제가 엑소시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귀신 들렸네 화이트 후 오케이 자 이라 도둑들 입니다 아 콜라님 올릴 생각 없었습니다 걱정하진 않았어요 지금 드림팀이라 복영이 형 mau 나와 물든다 자, 도둑들입니다. 우리 코트님께서 간절히 원하셔서 제가 컨택 해봤고요. 어... 자, 태용 나누시죠. 근데 이게 좀 평이해요. 이 장면이. 애니콜이 일단 많이 나오네. 그렇죠. 근데 애니콜이랑 이제 그 뭐랄까... 아, 매칭이 되는 분이 안 계셔. 아, 근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우영우 맡으신 분이 애니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애니콜이요? 애니콜이 누군데? 애니콜이 전지현이에요, 전지현. 아... 미친 새끼죠. 네네네네. 영화 좀 보고 살아라, 이씨. 탁초이 병신 새끼야. 넌 그냥 대본이나 골라, 씨발놈아. 저는 그 마카오 대사가 좀 많은 게 좀 중요하죠. 아, 근데 대사 남자가 별로 없네.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다른 거? 네. 다른 거 좀 골라봅시다. 네가 골랐잖아. 탁초이 병신 새끼야.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될 거 아니야. 탁초? 탁초는 너무 질린다, 몰려. 아, 질린답니다. 아, 그래요? 네. 범죄도시. 오! 오, 오남이에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아, 남자 잘하는 사람 많으면 무한상사 이런 것도 진짜 재밌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무한상사 재미없습니다. 네. 혹시 그, 코트네. 네. 그, 재벌증 막내야들이란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오! 본 적은 없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럼 이거를. 아, 너무 좋다. 아, 근데.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잠깐만. 뭐, 오남삼모짜리를 여러분들이 다 나눠서 한 사람이. 네, 나눠서 하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눠서 해요, 나눠서요. 저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좀 바꿔서 해야 돼. 네네네네네. 진양철 가능하던데, 냉방님? 이 새끼, 오디션 볼까요? 진양철 내가 한다. 하하하하하하 욕심내지 마라. 자, 그러면. 어... 소혜님부터. 소혜님. 네? 두 개 고르셔야 돼. 여자를 두 개를 하든 남자 하나 여자를 하든. 음. 네. 어린 성주인이 껴있으니까 아역도 괜찮고요. 어... 네, 두 개 하셔야 됩니다. 남자도 두 개 해도 되나요? 남자는 두 개 필요 없죠? 네 명인데 여덟 명짜리대로는 하는 거야. 아, 와 진짜요? 그러면 저는 진양철이랑. 재밌겠다. 그... 진양철이랑 현우랑 마주하나요 혹시? 아... 잠깐만요. 마주하죠? 네, 무조건 하죠. 아, 무조건 할 수 밖에 없구나. 이거는 저랑 나눠줘야 될 거. 할 수 밖에 없지. 오케이. 그러면은 영기가 누구야? 영기가... 영기가... 아들내미. 아들내미. 이거 너무 근데 정신 없지 않을까? 아, 정신 안 없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다행이네요. 진양철의 연기력이라면은... 그래요. 연기가 이... 저기... 저... 이문철... 누구였지? 윤재문. 네, 윤재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진양철 회장이랑 윤재문 아저씨 갈게요. 저는 그럼 1, 1, 1, 3, 3. 네. 알겠습니다. 2번, 4번으로 가시고. 본인 거 잘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답니. 저는 1, 1, 1, 3, 3으로 가겠습니다. 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1, 1, 1, 3, 3이요. 1, 3번이요. 네. 오, 재밌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위님. 날표야 크로마켓 좀 쳐봐봐. 제대로 할게. 소위님. 네네. 네, 몇 번이나 몇 번 하실래요? 날표야? 아... 모르겠네요. 소위님께서... 남는 거 할게요. 번호를, 번호를, 번호를. 아니, 10분께서 아역이랑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집중해. 5번이랑 여자 아무거나. 5번이요? 네. 5번이 아역이 떠있어요. 5번... 아... 네. 비서실장 여자도 상관없잖아요. 어린 성준이랑 또 누구요? 어, 5번이랑 6번 하실래요? 아니면 7번? 5번, 7번. 아, 네. 알겠습니다. 5번 근데 남자 아닌가요? 맞는데. 아, 남자 5번이요? 5번, 5번 몇 개 있어요, 대사? 아, 오케오케. 5번, 5번, 7번. 5번 1개네. 5번, 7번? 아니요, 아니요. 많아요. 5번 많아요. 아, 5번 많아요.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가시죠. 자, 슈시님께서 5번, 7번. 네. 소회님께서 6번, 8번. 아, 겹치는 부분은 있으면 알아서요. 내가 2번, 4번이죠? 네. 센스껍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방금 잠시만요. 근데 4, 4, 2번 이건 뭐야? 4번도 이거 내가 하는거에요? 그냥 4번은 다 하셔야죠. 아, 오케. 4자 들어간거 내가 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바꿔서 할게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1, 2, 3, 3, 1, 2, 3, 4. 오케이. 가시죠. 아, 집중해야겠다. 아아. 집중하시고. 네. 네. 아, 재벌지 막내야 돼. 테이크 1. 레디. 큐.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순양의 창업주. 바로 그 진양철 회장. 이건 꿈이야. 현실일 리 없어. 아, 20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도준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도준아. 할아버지한테는 예의바르게 행동했어야지. 막내가 놀라면 그럴 수도 있지. 도준이 내가 챙기마. 너도 먼저 올라가 있어. 네. 아휴, 녀석. 아, 너희 할아버지가 저런 양반이다. 일평생 재미라고 넘는 위인. 손자 녀석 머리라도 쓰더맛듬어주고 가면 어디 손바닥에 가시라도 덧난지 원. 우리 도준이는 이 할머니랑 같이 가자. 할머니? 그래, 이 녀석아. 내가, 내가 누구라고요? 진겁긴. 누구긴 누구야. 우리 순양가의 막내. 진, 도준이지. 지금이 87년. 내가 진영철 회장 일가의 막내? 말도 안 돼. 3번 누구야. 형준이, 도준이. 처음 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다. 와, 이게 대문이야? 와, 엄청 크다. 그대로다. 대를 이은 순양그룹 오너 일가의 자택. 정심재. 풍수에 능한 스님이 배산 임수의 집터에 잡아주어 회장에게 당부했다. 마음만 곱게 쓰면 돈이 마를 일 없는 땅이라고. 정심재라는 태코. 이 집의 이름은 그렇게 탄생했다. 우와. 캣방이다, 캣방. 하나, 둘, 셋, 넷. 방이 몇 개야, 이 집은. 13개. 뭐야, 너 어떻게 알아? 너 여기 와봤지? 나만 빼놓고. 쓸데없는 소리. 형준이 엄마랑 양속했다. 오늘은 안 까불기로. 도준이도 긴장하지 말고. 긴장은 당신이 한 것 같은데. 어? 들어가자.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리시겠다. 가자. 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약을 떠나지 마. 아무리 바빠도 고기랑 생속은 식지 않게 중간중간 데워서 내보내고. 속은 없기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건강 생각해서 짜게 안 먹는다지만 간이 맞아야 젓가락이 가지. 집중. 염려 마세요 어머니. 맘 며느리도 왔다 국 끓여 드시게요? 제가 우리 동서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잘 해볼게요. 염려 마세요. 아범이 홀이며 주방이며 순영호텔에서 일 잘하는 직원들로만 엄선했다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아버님 옆에 계세요 오늘 주인공이신데 쟁일상이든 혼장이든 받는 건 네 시아버지인데 내가 왜 주인공이야? 어머나 순영이 이만큼 큰 건 다 어머님 공이죠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의 잔소리 그만하고 나가란 소리를 이쁘게도 한다 오 셋째야 전 뭘 하면 될까요 어머님? 아서라 니가 하긴 뭘 해 나가서 윤기랑 애들이나 챙겨 어머님 여기 저희한테 맡기세요 네 올라가세요 제가 과일이라도 준비할까요? 고부장님 과일 준비 좀 서둘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위도 좋아 부모 반대하는 결혼하고 발길 딱 끊더니만 10년만에 불쑥 나타나가지고 가족 있네 하하 호호 아 나는 그런 연기가 안 돼서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형님 얼굴에 분칠하던 사람인데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죠 무대이면 또 모를까 그치? 여구 시절 못해본 일진 놀이라도 해요? 아휴 눈가에 주름들은 자글자글 해가지고 아가씨 뭐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엔씨? 어색한 며느리 연기 도전하지 말고 하던 거 하죠? 그림처럼 서서 똑같이 웃는 거 잘하잖아 생신 축하드립니다 희정님 한잔하십시다 동경에서 유학하고 김주와 수시아에서 마스터로 활동한 친구입니다 일본 놈들 안 놔준다고 안 놔준다고 하는 걸 아버지 그 회가 변 날짜 맞추느라고 오늘 새벽 배우 연결을 납치한 선수야 선수 다뤄줘 다뤄줘 역시 아직은 국산은 일제한테 안 된다니까요 뼈 깨고 바을 말이다 뼈 깨고 생선과 밥량 모두 15g을 정량으로 하고 그래서 몇 개? 죄송합니다 회장님 20개다 3개에서 20개 훈련된 초밥 장인이 이 한방 수시를 질 때 보통은 밥알이 310개 점심때는 뭐 320개가 적당하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이나 술하고 같이 놀 때는 280개만 해라 아니 왜 배 안 걸어버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청와대에서 할애 인사 왔습니다 회장님 청계와 집에서 네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많이 더이소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가셨어요? 밥알 개수까지? 순양 호텔에 일식당 있나? 안 있나? 아 그야 당연히 와 대답이 다 필요하나 에이 봐라 순양전자 부사장 니 함 대답해 봐라 전자 올해 매출이 몇 개고? 2조 3천억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5% 상승한 일본 아들은 아 예 H사가 26조 5천억 T사가 20조원으로 둘두 우리 10배가 넘습니다 우리 부사장 말이 맞네 국산이 아직 일제한테 안되네 맞나? 에이 그래도 국내 1위입니다 백색 가정 분야에서는 국내 1위를 놓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국내 1위 국내 1위 니 어디 전국 제전 나가나? 아버지 융기 인사드린답니다 수원 수원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생신도요 융기 영화 속 한판 올렸대요 영화도 올해 안에 극장이 건다네요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당신 도움 하나 없이 잘할 거예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이제 융기도 다른 애들처럼 주말마다 인사하러 오겠대요 허락 하시면요 아들 둘을 얼마나 알토랑 같이 잘 길렀는지 몰라요 형준아 도준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인사 그래요 아버지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수량에는 도움이 됩니까 아버지 돈도 안되고 순양에 돈도 안되고 돈도 안되고 와 니가 내 아들이고 회장님이 손님 나간다 소금 뿌리라이 잔칫날 맞네 동냥하는 꼴뱅이들 천지다 저 저 마음에도 없는 소리 저 아휴 융이 너 알지 니 아버지 성격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응 하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천천히 하자 천천히 밥 먹자 아휴 야 너는 많이 먹는구나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으로 순양의 승계구도에서 제외된 4대 0 역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그러나 없다 순양그룹 오너 진씨 일가에 대해선 모르는게 없는 나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엔 사다시 진도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 왜 사다시 진도준에 대한 기억만은 내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걸까 왜지? 잘 하시지 않습니까 회장님 위대한 6.29 선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대통령 각하의 고뇌에 찬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역사는 각하를 이 나라 민주화의 아버지라고 기록할 겁니다 좀 드세요 향이 좋네 자기 정권은 보통 사람이 주역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순양도 동참하셔야죠 각하께서는 회장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실장아 예 니 알고 있었나? 이 전하와 집 실장은 알고 계셨다카는데 이 훈장 이게 후불자라 수고마로 오셨다카네 얼마나 쳐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 어이씨 진성준 부회장? 요즘 던 대는 영화 뻔하잖아 그 홍콩 애들이 총 쏘거나 영웅 본색? 미국 애들 전쟁하거나 플랫툰? 윤기는 어느 쪽이냐? 프랑스 애들이 기도하는 애기에요 사탄의 태양 아래라고 너는 영화 한다는 애가 왜 숙박업을 하려 그래 관객들 다 재울 거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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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쳤어 2층 2층 이 도자기를 니가 깬 거다? 꼬맹아 지금 이 방엔 우리 둘밖에 없어 니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너보단 날 믿을 거야 왜? 난 순양의 상속자고 할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니까 치 치이 치이 야 웃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엉망이었던 거야? 뭐? 이게 미쳤나 이씨 어 성준아 어 야 너너너너 괜찮니? 아 뭐야 아 이게 얼마짜린데? 아 이게 아니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백자리 이거 이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도자기 깨고 도망가는 걸 제가 잡았어요 아이씨 도준아 성준이 말이 사실이니? 아 잠깐 어 서방님 아 진짜 좀 불편하네요 아니 뭐 그럼 우리 성준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성준이가 어떤 애인데 그렇게 막 함부로 거짓말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도자기는 이 자식이 깼어요 이 방에서 회장님 물건 훔치려다 저한테 걸렸거든요 놀라서 도망치려다 그만 야야야 너도 아 성준아 도준아 도준아 괜찮아? 뭐고 아버님 성준이가 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도자기 안 깼어요 정말 고마 그임 못 담아 아 1987년 진영철 회장 회가변 회장님께선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청자를 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대 회장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깨진 도자개? 성준이 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일로 오나 앉아라 이깟 종재기만 그릇이 아깝아서가 아니라 성주님 니는 하리비 뒤를 이어가 이 순양의 주인이 될 아다 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직원 10만명의 밥줄이 걸려있다 니가 그놈아 가족의 생명줄이다 이 말이다 그러나가 감정조출도 제대로 못하고 진맛대로 살치는게 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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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양그룹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양그룹의 후계자답지 못하기 때문인기라 진양철 회장 자서전에서 본 그대로다 백제였어요 윤 팀장 내가 깨뜨린 우리 영감님 도자기 그거 고려청자가 아니라 백제였어 모든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살아온 과거의 시간 그대로 난 1987년에 대한민국에 와있는거야 그렇다면 그런거라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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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주 정말 좋았네요 드립팀이네 묻어갔다 묻어갔어 마지막에 노시는거 대박이었네요 이야 정말 이겼네 아 제가 너무 저 그 김상민 배우분님한테 좀 저게 되어버렸네 아니 야 고튼님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데 어색하지가 않아 흐름이 연결돼 코양철 잘 어울렸네 와 코양철 치렀네 하하하하 한 편 더 합시다 아 잠깐만 진짜 마지막 진짜 리얼 마지막 신인들분들이 오디션 기회를 좀 달라고 저한테 어떻게 한번 볼까요? 저는 쉬겠습니다 아 누가 누가 쉬시는거에요? 어떤 분? 소혜님 우영우님 하셨던 분? 아니 아니요 아 그 아까 그 어머니 그 아까 5번이었죠? 네 아 진짜 잘하시더라 아 이름은 아니고 26688 미쳤어요 진짜 오디션 끝나면 다시 오실겁니다 아 지금 영화쪽으로 진출해주시면 안될까요? 진짜 잘하시더라 여성분 두 분은 진짜 MVP야 그렇죠 묻어갔습니다 아이 진짜 잘했습니다 아이 무슨말씀 여성분 두 분은 무조건 끼고 하고 싶다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가세요 그러면 응 나도 나도 진짜 마지막할게 나도 이거만 마지막하고 그럼 이 멤버 그대로 가는데 신인멤버 신인배우 딱 한 분만 저희가 한번 뽑아서 빨리빨리 뽑아서 한번 진행해볼게요 오줌 좀 두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양아치같은건 하고싶은데 자 그러면 일단 춘식님부터 빨리빨리 그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개인기 1분 안에 다 하셔야 될거에요 자 1분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자 춘식님꺼 삼각파 내려가있구요 그 성병운사 하시는거에요 다른데 너만 하는거에요 너만 하는거죠 너만 하는거죠 좀 대중적인거 네 더 글롤이 없나요? 적은 저 생각바지 좀 올려주시구요 네 자 30초 남았습니다 본인은 어떤 매력을 어필하셔야겠네요 뭐라구요? 대사 하나로 던져달라구요? 자 코튼님 예 대사 하나만 던져주세요 저분한테 대사요? 왜 아무거나 어 카지노 대사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누구든지 뭐 대본이 없어요 카지노 네 네 아 춘식님 그니까 성병운사 뭐 참이든 뭐든 아무거나 해보시라구요 도깨비 대사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큐 아 다음 참가자가 누구죠? 키역키역형님인가 안녕하세요 아 이분도 삼각파 내려와 있네요 네 자 키역님 아니 형님 아 이거 재밌겠다 잠수시구 어 맹강님 계시죠 1분밖에 안들입니다 제가 한번 약을 데려 들어가시오 네 맹강님 네 자 제한시간은 1분입니다 내가 무슨 역할이지 저 진행자 돼서야겠어 지금 호구영 호구영 재밌겠네 목소리가 미스터리 호구영 자 이제 코트님 네네네 맹강 저새끼 어떻게 껴서 할까요? 누구요 어떤새끼요? 이명박 성대무사를 대본하시겠다든요 에이 그거 좀 별론데요 좀 짜증ians 대본 대본이 아니라 오 재밌겠다 하하하 오 재밌겠네 오 재밌겠네 어떻게 이 색 껴서 합니까? 아재데재데재데재데 알겠습니다. 이 새끼 한 번 믿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삼남미녀 삼남미녀 대부분 와 이거 우리 카지노 하는 거예요? 카지노 대부분이 없... 아 카지노 대부분 이거 2남 거라 이거는 못할 것 같고 이건 에바이바 이거는 뭐 다 언제든 상관없어요 삼남녀를 주셔야 돼요 아 형님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형님 그냥 한 달에 딱 한 번만 하세요 제발 아이 좀 줘봐 좀 아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 아니 자꾸 물어보시고 아이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형님한테 매출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형님 도박이 빠지면 인생 조준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삼남미녀는 없고 형님 내가 도박하라고 내가 등 떠밀었어요? 아휴 미안해 내가 형님 돈을 바랍니까? 이자를 바랍니까? 아니죠 네? 형님 진짜 너무 하신다 형님 동생 진심을 이런 식으로 고쾌하는 거 아니에요 아휴 미안해 미안해 차 사장 아니 내가 생각이 좀 짧았네 아니 카지노 대부분이 없어요 형님이 도박에 미쳐 있는데 제가 뭐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저 솔직히요 형님 돈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요 네? 제가 친형님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형님 돈 갖고 어떻게 쓰겠어요? 아휴 알았어 아휴 진짜 알겠는데 아휴 조금만 하고 어? 저 코트님 아 알죠 내가 형님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이해를 해요 형님 근데 저는 딴 게 아니라 그냥 형님 조금만 조금만 자제해 달라는 거예요 자제 적당히 알겠어 알겠어 제가 안 받을 게 제가 안 받을 게 네 찾았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아 이 방에서 처음 하는 건데 사극도 가능하신지 아 전 상관없습니다 저도 상관없어 뿌링클면을 보셨어요? 뿌링클면이요? 하하하하 뿌링클면 맛있겠네 뿌링클면 진흥시켜 뿌링클면 뿌링클면 용차 하하하하 뿌링클면 좋지 하하하하 내가 바로 드려야지 뿌리깊은 나무요? 아 뿌리깊은 나무요? 아 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아 패스할게요 네 딴 거 하죠 다른 거라 아 좀 양아치만 나는 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고르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 쌈 밴대 빼야겠다 아 오늘은 완전 토크온 그냥 이거 대본방으로 쭉 갈게요 여러분들 하하하하 재밌네 그 막간에 카지노 한 번 하시죠 아니 카지노 대본 없다고 아니 형님 그 대본이 없는데 어떻게 한까 대본이 예? 아니 그 대본방은 그 딱 한 번만 확실한 거예요 형님 하하하하 바카라는 한 달에 딱 한 번만 형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흠 음 3남은요 4남은요도 괜찮고 그렇죠 뭐 2개 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2녀 이상은 돼야 됩니다 천천히 고르시고 천천히 고르세요 천천히 대중적인 거 네 천천히 고르세요 천천히 대중적인 거를 원하다 보니 바로 아까 할머니 하신 여성분 진짜 잘하시더라 아 소혜님이요? 네 아 일단 방장님 좀 잠깐 골라주시고 저는 제가 약간 프리토킹하고 있겠습니다 연기자분들 좀 약간 긴장할 수도 있으니까 아우 그렇네 예 대본방 자주 다니시나봐요 여러분 아이구 저기 진짜 여성분 두 분이 아까 미쳤어 우영우도 미쳤고 음 쟤가 아가리를 안 열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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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졸려서 오는데 가면 안 돼 아니 잠은 나중에 주무셔야죠 잠은 딱 한 번만 여섯 시간만 자면 된다고요 예? 하하하하 아니 인생에서 40... 여섯 시간 조치 아 이따가 자요 이따가 오우 맨날 자는 거 하하 네 마지막 하나 하나 줘 네 삼남이녀 짜리 정말 괜찮은 야무진 작품으로 가고 싶은데 기생충 그랬어요 너무 식상하지 않나 기생충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게 음 네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하 기생충은 진짜 대른방을 할 때마다 하는 거 같아 아무거나 찾고 있습니다 지금 삼남인 옷자리 좀 유명한 거 대중적인 거 대중적인 거 하하하하 대중적인 거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중이라는 말이 되게 이렇게 하세요? 대중적인 게 재밌겠네 대중적인 게 좋겠네요 하하하하 재밌어 광애 광애도 대본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재수연구 광애 좋다 그 대중적인 거를 한 번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본이 없다고 한 번 죽어야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혹시 애니메이션도 괜찮습니까? 애니메이션 좋지 애니메이션도 된다 폭켓몬스터 어때요? 폭켓몬스터 하하하하 그건 너무 짜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산 남인 여가 있기는 해요 지금 꺼부까부 하하하하 바로 꼬부기 나왔네 하하 하하하하 꼬부가 물 대포 한 번 쏴 봐라 까부까부 바로 이 맛이지 하하 하하 정신 나갈 거 같아 전신이 나가면 죽어야지요. 일단 대본을 먼저 보시고 패스할 건지 컨택할 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포켓몬 스타.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태원 클라스도 좋다. 이태원 클라스 하시죠. 포켓몬이냐 이태원이냐 이태원가 이태원 이태원으로 간다고 태웅 이 시간대에 텐션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좀 노잼일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거? 빨아들일 수 있는거 약간 지르고 양아치 해주고 이런게 재밌는데 양아치 같은 텐션감 있게 범죄물이라던지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재밌겠다 아까 식상하다고 하셔서 진행시켜 범죄와의 전쟁 기다려봐 알았어요 내가 임마 니 서장이랑 임마 밥도 먹고 다 있으마 아니 근데 범죄와의 전쟁은 여자가 껴 있는게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러면 여자를 죽여야지요 어쩔 수 없네 느와루는 여자가 껴서는 안되지 5남짜리가 있거든 살짝 뜨그브예 이거 말고 없지 않나 여자는 빠져 살짝 뜨그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본을 보시고 여자분들을 검사 역할이나 아 이거 좋다 타짜 갑시다 타짜가 확실히 근본이네 대사부터가 미쳤네 세대로 아시죠 타짜 안받지만 오케이 대충하시면 되는데 타짜는 뭐 대충하겠습니다 저는 그 고니 하실거죠 고니랑 고니랑 고강렬 가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많이 가셨는데 3남이녀라서 안 맞아 1개 하셔야 돼 하나 저는 대사 고니 가겠습니다 고니 그럼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아 이거 5번 대사가 너무 적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싼걸로 다른 에피소드 없어 3남이녀 5남이녀 5남이녀 5남이녀짜리가 있어요 아 비싸고 양적은거 있잖아 유엔진은 따라해야될거 같은데 응? 아니 어차피 슈신님이 남자 역할도 되잖아 그 현장 나 언제까지 남자 시킬거야 남자는 내가 한다 정마담 진짜 잘하실거 같은데 정마담 좋네 네 진행시켜 이거 어때요 5남이녀짜리 그러면 타짜가 좋은데 아니 이거 타짜에요 네 네 타짜 갑시다 대사가 너무 적어서 저거 앞에 있는거는 재밌겠네 일단 고니 하실거죠 고니 진행시켜 오케이 그러면은 소혜님께서 6번을 하시고 제 아니요 저 시시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2개 하셔야 돼 어차피 6번을 2개 하셔야 돼 응 응 아 그저 보면 유명한거 아주고 뭐랄까 그저 아주고 뭐랄까 실입사에 끼이 네 그래서 1번 어 다음은 어 어 어 어 어 다음은 곽철은 안어울려 쓰읍 여기는 제가 할게 없네요 그러니까 네 밸런스가 안맞아 고강렬 반반해야되는데 아니 5번 하세요 그냥 순서 내려봐 내려봐 좀 무난한걸로 하세요 그리고 소혜님께서 아니지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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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곽철용 이거 씨 곽철용은 내가 한다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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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애매하네 더블캐스팅이 안되네 이게 스읍 아니아니 미안하다 사랑한다 저거 아니야 아 저는 솔직히 무섭 타짜 파트1 하는거잖아 네 파트1 오나밀려짜리 이게 깨끗아 너 사람 죽을 수 있겠네 무섭아 아 패스합시다 이거 안맞아 타짜 패스하지 이게 이런 배분이 안돼 네 지금 차라리 내주는 나랑 원망하잖아 자신있네 아 이거 상담이네요 상담이 도둑들이 나 차라리 도둑들 좋지 네 지금 많은걸로 해서 멀티태스킹으로 가자고 도둑들 가지 도둑들 도둑들 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도둑들 보겠습니다 음 카지노 씨는 별로고 링크 좀 주세요 아 네 찾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남삼묘 사남삼묘 이게 좀 마지막 하는거라 좀 신중하게 고르시는거죠? 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음 음 음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볼때 마지막 작품은 검정고무신인데 검정고무신고 그만 좀 하시 흐흐흐흫 재미없어 아 이거 오케이 도둑들 갑니다 도둑들은 갈거에요 지금 도둑 꼭 있습니다 네 5만원 5만원 그러니까 타차2도 재밌겠네 어 잠깐만 여기 괜찮네 3개 6개 10개 방에 그만들락날락거려라 다 우리 저 코트님 사생캔들 아닙니까 bro 병심같은 새끼 흐흐흠흠흫흫흫 kwest 팔찍거리 없이 떨어뜨네 죽어라 아 씨X 덕을 놀이가 없나? 뭐야? 안 맞아요. 인원이 안 맞아요. 여성분 졸린다 그러니까 빨빨리 걸읍시다. 저 저분 갈까봐 너무 불안해요. 아 나도 지금 그런데 인원수가 받는 게 아... 씨... 나의 대본방에 온 걸 환영해, 연진아. 오... 너네 주님 개빡쳤어. 너 지옥행위래. 연진아 손명호 진짜 하고싶다. 뭐라고요? 손명호, 손명호. 아 예 대본이 없습니다. 앵렉션 갑시다 그냥. 아니 없어 진짜 없어. 나의 연진아. 인원수가 맞는 게 없어. 일타 스캔들 없다고요. 대본이 없다고요. 대본이 없으면 도둑들 진행시켜. 도둑들 진행시켜. 자... 아 포켓몬스터 하면 안 돼요 그냥? 포켓몬스터에 왜 자꾸 열광하지? 아무거나... 아 잘할 것 같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좋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오. 대본이 있는데 이게 뭔 남의 여지? 아이씨. 산남의 여자나. 안돼. 아... 방장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봐. 말이 너무 많아. 링크 드릴 테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좋았어. 네. 지금 딱 목록이 엄청 떠 있잖아요. 오케이. 이야. 상에서 골라봐. 여러분들이 할 거니까. 재생시켜. 진짜. 난 파켓몬스터가 딱이야. 진짜. 남산의 부장들 이런 것도 맛있을텐데. 아니 쉬신님이 피카츄 하면 돼. 남산의 부장들. 대본 어딨냐고. 이거하고 남산의 부장들. 남산. 남산으로 가세요. 명박아. 적당히 깝쳐라. 너처럼 혼 하나로 조지는 새끼들. 많이 봤지. 도둑들 한다고? 도둑들 가세요.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재밌겠네. 어 재밌겠네. 어 재밌겠네. 삼남일녀라고 그러지마. 이게 나는. 삼남일녀라도. 삼남일녀라도. 아. 일녀를. 돌이서. 샹쌍둥이로. 가는거지. 잠깐만. 샹쌍둥이었던. 여자를 샹쌍둥이로. 섭외해라. 저 닥쳐봐요. 알았어. 나 코트님한테 대본을 드릴테니까. 코트님은 배하고 나눠 그냥. 내가. 나누는 것보다는. 원하는 거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아 그러실래요? 그렇지. 아 그래요 그럼. 어 똑똑해. 나는 성기운할게. 아니 그거 안한다고. 아 그러면 다른거. 이거 안해야지. 이거 안해요? 이런 소리 안 맞잖아. 알았어. 도둑들 한다며. 도둑들 가자. 도둑들. 자 자 자 자. 여기 보시면. 문명 열기를 보시면요. 되게 많이 있어요. 한 10개쯤 돼. 거기서 고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4남 3녀도 있고. 5남 2녀도 있고. 많잖아. 나는 마카오바 가지. 마카오바. 좀 잔잔한 애들 말고. 좀 재밌는 애 없나? 4남36짜리. 이거 아니고. 5남2녀. 여기까지 합시다. 예. 아 존나 힘드네. 이거는 진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네. 그래도 그동안. 그. 저. 대사망했던 것 중에서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마지막 건 자르자 그냥. 알프야. 도둑들 뺄게요 그러면. 도둑들 빼버려. 병신같아. 어 우영우. 좀 재밌었어. 재벌집도 재밌었고. 오케이. 약발방. 요기까지. 약발방 하라고 했는데. 평소랑은 다른. 저기로. 갑자기 대본방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빌드업이 돼갖고.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요. 약발방을. 어. 뭐. 예. 저 여자들. 더글롤이 대본 나오면. 바로 불러야 된다고. 근데. 더글롤이는. 여자들이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서. 뭐. 전재준 나와봤자. 대사 별로 없잖아. 어. 크로마키 치우죠. 네. 크로마키 치워. 빨리. 크흠. 으흠. 방이 왜 이렇게 어둡냐. 방을 좀. 밝게 비춰봐. moeten. 부겁에. 불을 켜야지 바로 그거야 재밌네 재밌어 이것저것 재지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 이경영을 따라하는 황재성을 따라하는 윤태훈이라고 깃발린다 근데 그것도 하잖아 그 유튜브에서 그 누구냐 황재성이랑 곽범이랑 경영권대전쟁인가 권혁수 채널에서 우영훈은 진짜 재밌겠더라 캐릭터가 진짜 살아있네 중간까지만 보면 돼요 그 드라마 딱 중간까지만 보면 돼요 중간까지만 보면 돼? 왜? 마지막까지 보면 왜 안돼? 점점 드라마가 이상해져요 드라마가 이상해져? 이상한 변호사에서 이상한 드라마로 바뀌어버려? 아 진짜? 마지막에 별로였나보네 어! 하리보 하나 남았네 맛있겠네 하나 남았다 하리보 맛있네 맛있네 아 이제 벌써 6시가 다 돼가네 뭔가 좀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오쇼하고 먹방 때리고 그리고 토크는 잠깐 짤끈하니까 아쉽네 코트야 아이고 코트야 코트야 감사합니다 코트야 고맙습니다 코트야 우리 캣티언니아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일 많이 쓰셨어 코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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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방송 바이크 방송 바이크 방송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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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이 쓰레기에요 그러더라구 샷발만 좋아서 좀 어떤 무빙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서든 같은 게임이 잘 어울린데 서든이나 글로벌 오펜시브 같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정통 FPS 게임이 좀 나한테 잘 어울린다 이거지 샷발 개좋죠 그룹2는 이제 여름부터 나오니까 그룹2 나오면 존나 열심히 해야지 게임에 소질이 없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야 병신새끼 정점 찍어본 게임은 나는 서든어택을 옛날에 정점을 찍어봤죠 여러분들 서든어택 하기 전에 못생긴 남자한테 귀엽다 하는게 샷발 좋다는거 아니노? 뭐라는거야? 병신같은 소리하고 있네 양티브 또 병이 도졌네 요거도 처먹을라고 씨볼새끼가 그거랑 거랑 다르지 서든에서 페줌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저는 페줌을 썼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명칭화 시키지 않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그 쓰는 기술 자체를 안 알려줬는데 나중에 이제 수발주자들이 어? 이걸 페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공략을 만들어서 영상을 뿌려야겠다 서든 공략 영상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든 공략 영상 만든 사람들이 이제 페줌이라는 걸 알려던거고 사실 저는 페줌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그 기술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페 드립하고 줌키고 그게 페줌입니다 페 드립하고 나서 쏘면서 느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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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에미 이게 페줌이라고? 코트야 재밌네 재밌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 코트야 캣티언니아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코트야 뭐야? 캣티언니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코트야 언니하님 너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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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다 나요 진짜? 코트야 코트야 어? 코트야 코트야 이렇게 오 divide astian